아, 모르면 물어봐야지, 뭐. 아, 저기요! 아, 예, 무슨 일이시죠? 어라? 어디서 뵌 분인데? 보건실! 봉림 씨, 비빔밥 먹고 체했을 때! 의사샘, 맞죠? 아, 예, 어떡해. 여기서 다 뵙네요. 저기요, 오늘 개업하는 찜닭집이 어딘지 아세요? 찜닭집이요? 봉림 씨 말이야. 아무래도 형뿐 없는 사유 본 것 같지? 말이라고 제대로 된 놈 같으면 자랑질을 하느냐고 입에 침이 말랐어. 혹시 돈 뜯어내려고 달라붙은 거 아니야? 냉큼 임신부터 시킨 걸 봐. 그렇게 딸 자랑을 하더니 아이고, 꽃이다, 꽃이여. 우리 의사샘은 결혼을 하셨나? 아유, 말이라고. 저 얼굴에, 청키에, 저 직업에. 다만 놔둬겠어. 저 들을 말씀이 있는데. 어, 저쪽인 것 같다. 어디? 의사샘, 안녕히 가세요. 거기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애용해주세요. 여기, 여기 하나 더. 네, 네, 네. 어머, 어머, 어머. 축하해. 수겸아, 인사드려. 할머니, 학교 친구들이야. 안녕하세요. 수겸이에요. 착하다, 귀엽다. 아니, 그러잖아. 식당 개업한 사람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 말 때문에 고민이 많지. 왜? 왜 안 그렇겠어. 죽 써서 개중거리 됐는데. 뭘 써서 뭘 줘요? 학교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속 시원하게 털어놔 봐. 도대체 무슨 소리들을 하는지 모르겠네. 쟤 말이야. 어떤 종류야? 개 잡놈, 개 잡안. 그냥 개. 수겸아. 고맙아. 아니, 봉림시 손녀가 왜 의사샘을 걸어보라고. 공소방 왔어? 공소방? 왜 걸어와? 그 비싼 차는 어쩌고. 말이 좋아서 공연 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왔어요. 그때 기억나죠? 우리 사위예요. 종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모님 사위, 공태경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